우리 자이언티는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 SNS를 통해서 아이유씨가 팬인 거를 예, 밝혔죠? 네, 진짜 팬이에요 아, 그래요? 요거 보셨어요? 아이유씨가 남긴 거? 네, 봤어요 아, 그럼 어떠셨어요? 좋아져요 아, 그래요? 아... 아니, 우리 자이언티하고도 친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이에요, 자이언티하고? 되게 특이한 형이에요 아, 그래요? 뭐가 좀 특이해요, 자이언티는요? 연락이 잘 안 되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둘이 만나면 누가 얘기해요? 형이요 와, 얘 프로토크 맞네 진짜 맞네 아니, 저기 우리 일단 여기 나오셨으니까 혀고 밴드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직접이요 어떤 밴드인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혀고라는 밴드고요 예 네 네 우리 저기 여기, 예, 예 네 우리 저기 여기, 예, 예 네 여기서 잠깐 혀고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혀고라는 밴드고요 예 저는 보컬과 기타를 맡은 오혁이고요 이 친구는 드럼을 치는 이인우 이 친구는 베이스의 임동건 그리고 마지막 기타를 치는 임현재입니다 그냥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여기, 예, 예 우리 저기 여기, 예, 예 인우 씨도 인사를 좀 해주세요 정지하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혀고 밴드는 어떤 음악을 좀 하시는지 조금 좀 좀 종교음악하는 어떤 종교음악하시는 아, 들어보시죠